오늘 얼마 남기지 않은 12월도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가수 분들의 노래들 대박 나시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빛나라 친목회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친목식으로 친목회를 해온 지가 지금 두려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첫 야유회에 5월달에도 나갔다 왔고 9월달에 또 얼리도에서 또 공연도 학교했고요 오늘 또 마주가 송년의 밤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년부터는 또 이제 빛나라에서 예술 땅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 가수 분들이랑 선배님이 또 담장을 받게 되셨고요 우리 빛나라 친목회는 뭐냐면요 말이 그대로 이렇게 친목 모임이에요 이렇게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편하게 안닿아요 얼굴 보고 숙사하고 할머니는 이렇게 이만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원은 숙사비하고 만원은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뭘 하느냐 정립을 해서 제가 사용을 위해서요 우리 가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가수 분들이 밖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뒤에서 봉사는 좀 이렇게 해치고 회원님들이 우리 가수 분들을 이렇게 밀어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1년 정도가 되면 해비에서 우리 각종 애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해비가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해서 또 찾아가고 아직까지는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이 차이를 많이 밀어주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이게 없습니다 뭐 힘든 적도 없고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단합이 잘 되고 또 해외에 또 정립된 해치도 많이 좀 모아져 있고 또 우리 작년에 가수 분들이 회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신곡들을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곡파트 콘서트를 해드렸는데 또 음반이 나오면 또 저희 당체에서 또 음반 콘서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뒤에서 뒷받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빛나라의 친목회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게 대박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빛나라 모임의 총무 2차연이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빛나라 이제 속년의 밤이기 때문에 빛나라 이제 속년의 밤은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어 우리 저기 뭐야 가수 김태양 선배님 참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또 빛나라 친목회가 지금 9일가 맞이하여 내년에 이제 또 우리 김태양 선배님께서 예술단을 하나 이제 저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또 맡게 되고 우리 빛나라가 또 친목회에서 또 이제 우리 예술단을 구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단계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수 김태양 선배님이 이제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 빛나라 속년을 시작하면서 검게 제의도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양 단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양입니다 우리 날씨가 너무 좀 안좋은데 그리도 그렇게 많이들 오셔서 저는 좀 감사드립니다 네 아 좀 우리 친목회 저는 여기 회원입니다 친목회 회원인데 제가 요번에 이제 예술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예술단 이제 공연을 시작할 거라서 함께 또 우리 오신 가수님들 전부가 또 함께 하실 거고 하여튼 우리 형님분들 또 우리 누님분들 모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이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 드시고 네 네 좀 많이 차려서 좀 드려야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빛나라 우리 친목회 회원 저는 이제 빛나라를 했는데 빛나라는 안 할 거고 예 빛나라는 아니고 예 누구를 좀 바꿀 겁니다 다력회 회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임원들을 아직 구성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술단을 할 거면 다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예 우리 임원들만 구성하면 되는데 1월 달에 임원들을 구성하고 예 2월 달에 발뒤심을 할 겁니다 예 이제 3월 달부터 공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사실 이 기회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사실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다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1월 달에 우리 이제 임원들을 제가 구성해 가지고 같이 의문 해 가지고 이제 타이틀도 다시 정하고 예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해놔랄 겁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뭐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우리 임원들하고 의문해서 그때 이렇게 다 말씀 드리고 예 오늘 이제 제 포견을 이걸로 마치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마무리도 잘 하시고 예 이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오십분들입니다 가정에 한 복하시라고 제가 다와 만사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만사 영통하십시오 약관으로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네 오신 분들도 술국 때 모시라고 이제 예 노래 또 한 복식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 가수님들도 하실 거죠 하신데 시간이 거세니까 한 복식만 우리 가수님들 이렇게 하시고 예 예 우리